독성 함량이 높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글에서는 독성이 가장 강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한다. 체내에 과도한 독성분이 축적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조, 빼야 할 수 있다. 장래 세균총의 변화면역계의 변화체액처류 불면증 영양분 흡수방 해 지금부터 독성이 가장 강한 음식을 알아보자. 독성이 가장 강한 음식 이러한 음식 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서 과일과 채소로 균형을 맞추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신체를 정화할 수 있다. 1. 육류 육류의 경우에는 함유된 성분으로 인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에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 참치 참치는 훌륭한 풍미를 자랑하는 음식이지만 수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경계를 퇴화시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태아의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 방부제 사용 및 부실한 냉장시설 또한 독성분을 초래할 수 있다. 3. 우유 우유의 경우에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량의 독소가 생긴다. 4. 옥수수 옥수수는 해산물 다음으로 수온 함량이 높은 음식이다. 특히 영양실조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으로 오염이 된 일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치즈, 달걀, 유제품 치즈, 달걀, 유제품은 우유와 유사하다. 특히 유제품에는 우유와 같은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가공 과정에서 더 많은 독소가 축적된다. 특히 치즈와 유제품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통조림 통조림 제품에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으로 악명, 이 높은 비스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정화작용을 하는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사과, 물냉이, 양파, 올리브오일, 레몬, 포도 과식하지 않기 음식에 관계없이 과식을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특히 간 신장 및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금 섭취량 조절하기 소금은 독소를 제거하는 신장에 해롭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운동하기 운동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몸매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비, 예. 방학의 신체는 배변 활동을 통해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변비가 있으면 섬유질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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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